주사위 익스프레스 게임의 쉬운 활용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기본 만드는 방법은 가운데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. 조각을 다 나누어 놓고 각자 마크 하나씩을 정한 뒤에 주사위를 던집니다. 즉 주사위를 던져서 내가 갖다 붙일 수 있는 최대의 조합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있을 때 미리 이런 식으로 다 가져와서 단 두 가지 색깔 이상의 조합은 만들어지기도 힘들고 가져올 수 없다는 규칙을 세우고요. 그렇게 해서 다음 사람 차례 그리고 이렇게 쉽게 게임을 할 경우에는 쉬운 방법에서는 반드시 여섯 가지 색깔이 아니라 중복되는 색깔이 색깔이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자신의 최대한 조합을 만들어서 붙이래. 단 내가 이 조합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 오는 규칙은 없고요. 이 조합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노란색이 네 개인 조합이었는데 노란색 네 개가 없다. 그럴 경우에는 요거보다 하나 적은 조각 이런 식으로 해서 조각을 채워서 먼저 30까지 만드는 사람이 승리합니다.